그치 대짱이 역시 역시 대짱이예요 생각한거래로 아 니스락 쩔더라 감사합니다 피탄으로 빠져주자 오거폰? 다시한번 트릭무 반피 깠습니다 넣어버렸다 대짱이 오 공격 올라갔다 나이스 하품 글리 펀치로 마무리 해주고 오거폰 다음 포켓몬이 뭘까? 망나뇽 상대 강철패라 아이템이 뭐지? 울메신가? 또 자냐 속임수 주사위구나 분리 펀치로 마무리 자 그 다음 오거폰 들어와봐 분리 펀치로 마무리 첫 선봉 첫 선봉 클레피 매지컬 플레임 지금 바로 먼저 쳐줄게요 나한테 왜 전자파를 거는거지? 이 친구 이러면 안되는데 매지컬 플레임 그래도 일단 매지컬 플레임 상대는 벽 두개 다 깔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포켓몬은 쾌총을 직접 가는구나 얘는 아이고 트링룸 두 턴이나 날렸는데 그 다음은 메타그로스 아 나 왜 타추소 대구기 써줬어 암 뭐 아무것도 아 텀드도 간단하네 야 상대도 괴.. 비행테라야? 어 공격이 올랐다 블리펀치 잡아주고 아 힘들었다 마지막 포켓은 사마자르 그래도 체력 많이 깎아주고 메타고루스는 퇴장합니다 마지막 포켓은 우라우스에요 기습 한번 쓰고 마무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